제14회 제주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고등부 결승전 함께 하겠습니다. 흙을 들어갔습니다. 보통보다 역방향으로. 동시에 3대3이 됐어요. 하다가 이번에 박스가의 발이 왼쪽 뺨을 강타했습니다. 잠깐 머뭇하는 사이에 짓기가 들어갔습니다. 드림 화면으로 보니까 넘어지면서 또 한쪽을 공격을 했네요. 본신의 발차기를 다툴 보신가 예린. 멘트에 주저앉게 합니다. 축소합니다. 골골 박주하 3장 성공. 연장전은 무슨 연장전이냐. 박주하가 발로 대답했습니다.